오늘 게임은요, 나라가 게임을 막 되게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게임은 막 그런 현란한 컨트롤이 크게 필요 없는 게임이라고 해요.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히어로! 라는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처음이에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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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초록색, 뭔가 불이 막 싱싱싱싱싱 뭔가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신기하시죠? 새로 만들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오! 일단 머리 색깔만 봐서는! 그쵸? 가장 나라스럽기는 한데! 뷰웅! 오징어 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징오징 오징 오징 오징! 흠! 너희들 같은 영웅이 나소여있어! 따라 영웅! 서두르렴! 주민들은 너희들이 필요해! 서둘러야겠네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딜러복이 좀 걸어 다니면서 다리를 푸세요. 아, 다리를 풀어야 하는군요. 마우스로 조작을 하는 길찾기 마커를 따라가 현재 목표일 때 따라세요? 아! 날 때렸어! 아! 나라도 때려. 나라도 죽어. 용사자라! 용사요. 일어나라 용사요. 여기서 좀비들을 없애는 것이 용사 나라의 숙량이군요. 얍! 얍! 아 뭔가 그래도 얘네는 좀비니까 죽이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일단. 화살을 쏘세요. 화살을 어떻게 쏘.. 아 이걸까요? 어? 어? 그것이 아닌 것인가? 아! 아! 마우스 위에 버튼을 잡고 낸거든요. 이 녀석! 나쁜 녀석! 오! 물리쳤어요! 아! 쉽네요. 게임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스페이스바를 누르니까 떼글떼글 불러요. 떼글떼글! 게임 재미있겠다. 네! 재미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와! 얘는 누구? 아! 나쁜놈? 아! 계속 나와! 나쁜놈! 아! 죽다! 레벨 5! 오! 레벨이 오를때마다 획득하는 효과 부여! 야잇! 자꾸만! 다닐 수 있는데! 효과 부여하는 장비 아이템? 어느 거 할까요? 업그레이밍! 모비 소모품을 떨어뜨릴 확률이 증가한다고? 예예! 오! 게임 쉽네요. 역시! 야! 이런 게임 정도야 뭐! 승리!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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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육이란 그 가운데에서 마녀들의 집태가 벌어지고 있어! 늦게는 무서운 게 마녀는 조심하도록 해! 멍멍아! 멍멍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저기 뭐가 완전 많아! 도저히 멍멍아! 아! 아! 도저히 하고 있지! 내가, 내가 뒤에서 어머니들 깨! 내가 뒤에서 어머니들 깨! 봐봐! 봤지! 내가! 아! 멍멍아! 잠깐만! 멍멍아 살아나와봐! 잠깐만, 살아나와봐! 멍멍아! 아! 멍멍! 멍멍 어디 갔어? 멍멍! 아 멍멍 쿨타임! 어디에 와? 어디에 오면 30초? 그리고 30초! 기다릴 수 있어! 30초쯤이야! 너와 함께 가야지 어떡해 나 혼자 가게니 어디에 와! 야! 내가 뒤에서 가줄게 뒤에서 아! 오! 오! 아! 뭔가 이상한... 하면! 타바! 타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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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저씨! 발짝 뛰신 아저씨! 자리 가세요! 아! 저기군요! 아! 잠깐만! 잠깐만! 타락한 가마솥! 손일까요? 나올 수가 보이잖아! 아! 굴구너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개장장이 아저씨! 장롤이! 갈까요? 우와! 우와! 아! 여기서부터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너무 차지! 아! 아! 우와! 아! 재배라! 근데 어디다니! 아! 로! 로! 이걸로 목쪽으로 가야 돼요! 이리 와! 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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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아직생양이 남아있어! 아직생양이 남아있어! 아! 여기 있는거겠죠? 저기 있는거겠죠? 여기 있는거겠죠? 아! 나랑 아직 살아있어요!! 어머! 나와봐봐! seven 로 아 resses 왜 우리는 전에 지금 랠 한글자막 by 한효정